전체 학생의 3%만 표지 패치르던 학업성취도평가가 오늘부터 원하는 학급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누적된 학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일제고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연아 기자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대상 학년의 3%만 표집했는데, 새 평가는 어떤 학급이든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지필평가가 아닌 CBT, 즉 컴퓨터 기반입니다. 교사의 지도 하에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응시하게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과목별로 가장 높은 4수준부터 낮은 1수준까지 4개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평가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2차 평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학급은 평가 2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는 중1을 제외한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후년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해 학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제고사로 변질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율평가가 원칙이지만 부산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특성상 전산장애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7일에는 컴퓨터 기반으로 처음 시행한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성취도 평가가 대규모 접속 마비로 중단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동안 평가원 서버 시설을 점검해 문제를 보완했으며,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교사가 수업에만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타연아입니다.